뭐랄까 안녕 그게 나온 말이지만 바보 같지만 널 사실을 어떻게 시작할까 만나고 밥 먹는 이 자연스런 과정이 내게 난 하나도 자연스럽지가 않아 익숙지가 않아 여보세요 잘 들리나요 나도 모르게 나온 말이지만 바보 같지만 널 사실은 여보세요 잘 들려요? 네? 오늘 무슨 일이에요? 어 그러니까 매일 매일 저희 밥 먹은 그 얘기 여보세요 안 들리나요 그대를 향한 내 마음 조금은 바보 같지만 이제는 못다한 말을 전해 볼까요? 여보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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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